아 예 저도 하나 주십시오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이제 인사한다 그래서 녹화 자 네 네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아 예 아 예 아 예 아 아 이게 우리 마크 넣어서 뭐 예 아 한 번씩은 안 그래도 어떤 분이 오셨나. 아, 그렇군요. 뭐지. 옛날에 뭔지 모르겠어요. 아, 저희가 다 학원에서 다 같이 학사였던 멤버들인데요. 약 10개 팔았던 사람이고. 여기가 목동이. 네. 여기서 보고 오세요. 한 번 왔다가 또 좀 가야 되겠네. 하시세요. 하시세요. 제가 박수 올라가겠는데. 아, 이거, 이거, 이거 송각이세요. 송각이예요? 아, 송각협회에다 타입 안 하고 그러면 안 되죠. 명함을 하는지. 그 기분도 드릴게요. 네. 사과나무 밭입니다. 사과나무 밭입니다. 상경원 사과나무 밭이 딱 있고요. 그 밑에는 블루베리 밭입니다. 블루베리 밭. 블루베리 밭. 블루베리 있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? 응, 몰랐어요. 저쪽은 더 크긴 해. 완전 블루베리 저거예요. 이거 사과 못 받아서 사진 찍어야 돼. 아, 오늘 왜 이렇게 덥지, 진짜? 아, 오늘 왜 이렇게 덥지, 진짜? 아, 그냥 가만히 있는데 돈이 있네. 아, 뭐 왜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? 주먹밥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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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. 여기 이분이 주먹밥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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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대표 모섬이세요 혼자 일 다 할거에요 여기 앉으세요 잠깐만 지금 앉으세요 하자마자 당신이 나오고 여기 뱀파로 여기 뱀파로 여기 뱀파로 여기 뱀파로 여기 뱀파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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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파로